의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. 뇌병 진짜 검사로 못 걸러내나요? 티 안 나나요?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. 의사들도 다 살아온 게 있고 별의 별 사람들을 다 만나기 때문에 내 감도 있고 검사를 통해서 정상도 나오는 데다가 이 사람에게 분명한 2차적인 이득이 있다 하면 강력하게 마음속으로는 의심을 합니다. 하지만 의사가 병고치는 사람이지 사실 판사, 검사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윤리적인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고루를 해두는 것 뿐이에요. 그래, 나는 의학적인 판단만 한다.